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2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말을 알아듣는다고 강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년 동안 진행하는 민숙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 민숙이 세미나를 합니다 꼭 오셔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매주 한 장씩 강의를 하니까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오시면 말씀을 듣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개수된 백성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개수하신 백성들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군을 명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체 핵심적인 내용만 전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을 배치를 하시는데 진의 중심에 성막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바로 그 사이에 레위지파를 두셨고 진을 배치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형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진의 중심에 회막을 두게 하시고 모든 진을 회막을 향하여 치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3개의 지파씩 나눠서 4개의 지파를 진을 치게 하신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회막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 삶의 디렉시용이 성막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며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진을 배치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외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옛날 같지 않고 한국에 살아도 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주거지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사를 하고 주거지를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편이나 주변의 환경 또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은 학군 이런 것들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 목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또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옛날 같지 않아서 대중교통이나 또 개인의 교통 장비가 좋기 때문에 그 거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 중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더 쉽게 더 가까이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배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해야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전을 향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에 사는데 이 유럽이라는 사회를 어디든지 가보면 이 유럽 사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진 배치의 원리를 따라서 사회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가장 중심에는 노트르담드 파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앞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모여서 웅서웅서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대고 사진을 찍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제로포인트입니다 바로 성당 앞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프랑스의 거리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프랑스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당을 세우고 그들은 도시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전달아 사회가 조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트르담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광장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마을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앞인 거예요 광장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교회 안에 재단 캐톨릭 교회로 말하면 재단이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은 성찬상 W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배당의 가장 중심적인 곳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중심적인 곳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 여기 유럽이니까 동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 오리지널이 있는 곳을 향하여 교회가 방향이 정해져 있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유럽 그 도시와 유럽 사회의 원리입니다 유럽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유럽 땅이 과거에는 야만의 땅이었는데 과거에는 여기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야만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성전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정신적인 가치 그 가치관이 문화와 역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내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역사와 문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인생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또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84편 5절에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마음에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 방향, 디렉션이 그곳을 향하여 놓여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삽니까?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의 삶의 원리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임지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우라고 해요 호람대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안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언약계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언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분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구성하는 삶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의 유익 자기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늘 거기에 염두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며 보호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잇고 평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히 여기며 그걸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가꾸고 지키고 잘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단들도 그저 자기들의 교세를 불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요즘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은 목적이 뭐냐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접수하느냐 이런 걸 강의하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요 그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가꾸고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늘 성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성소를 돌보며 살아야 해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데는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본문 3절에서 31절까지 긴 내용인데 진을 배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두 지파에 진을 배치하는데 열두 지파는 본래 유다 이사갈 스블론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단 아셀 랍달리 갓 이렇게 해서 열두 지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열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 지파씩 묶어서 배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두 지파 배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막 무작위로 하신 게 아닙니다 첫째는 혈연 중심 코드 중심으로 배혈을 한 것을 봐요 우리가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칙이 있는데 혈연 중심 코드 중심의 배치입니다 자 야곱에게서 야곱의 4명의 부인에게서 열두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룬이 태어나고 라헬에게서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갓 아셀 밑에 라헬의 몸종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와 시몬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세겐 백성들을 무참하게 테러하는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킴으로 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레위와 시몬은 저주했어요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땅을 받을 때 유다지파에 속해서 조금 받고 레위는 아예 땅을 받지 못합니다 흩어져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진을 구성할 때조차도 레위가 빠지는 거예요 레위적 속 아직 넘기지 말고요 레위적 속이 빠져버려 레위적 속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갓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아들 갓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갓 그래서 루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블론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블론을 동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배치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가 빠진 저 자리에 담도 집어넣을 수 있고 납달리도 집어넣을 수 있고 문화세도 뺏어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갓을 넣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레아에게 가장 가까운 종은 바로 실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묶습니다 레아의 자녀 두 그룹 그리고 에브라임 문화세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문화세 그러니까 라엘의 손자뻘이죠 그 두 지파와 베냐민 한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몸종 출신의 나머지 셋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혈연 중심이면서 코드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령 실바와 비라의 자식들은 사실은 서자들이잖아요 여종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들끼리 맞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섞이면 열등감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묶어놓으면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자기들끼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혈연 코드 중심으로 그들을 배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무작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 코드는 혈연 코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물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족인 거예요 신앙 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가족이 모이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한교에 나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코드가 맞으면 시기 질투 분열을 적게 하는 거예요 물론 형제 간에도 시기 질투할 수 있지만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 시기 질투 분열이 일어나면 어떤 적도 못 치를 수가 없어요 한마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그룹이 한마음이 되고 전체가 한마음이 될 때 어떤 적도 못 치를 수 있는 파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민숙이의 진 배치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 하나님은 그냥 막 무작정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 기질적, 영적 코드가 맞아야 신앙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에너지가 나옵니다 불필요한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코드에 맞추는 훈련도 해야 돼요 세상에는 맞춤형이 없어요 나에게 딱 맞는 교회도 없고 나에게 딱 맞는 구역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았으면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그래야 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신에게 맞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스타일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스타일, 코드가 나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온전히 하는 교회면 스타일이 달라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나하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스타일이 가령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아주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죠 여의도 순무공계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방언도 하고 거기 가면 크게 주여삼창하고 또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렇죠? 아주 뜨거운 신앙생활 그분들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가 맞는 분들이 거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때 한국교회는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강남에 가면 저희 같은 계통의 교회인데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아멘을 하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도 학교 때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 스타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배 중에 은혜가 돼서 아멘 하면 부목사님이 와서 조용히 데리고 나갑니다 혼자 아무도 아멘 하는데 거기서 아멘! 아멘! 그러면 누가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는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쫙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볼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저기 명일동에 가면 제가 출신인데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하면 어린아이부터 새벽기도 거기는 반드시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교인이 중요해요 막 뜨겁습니다 장로교지만 순복음처럼 뜨겁습니다 틀렸습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스타일에 맞는 교회가 있어요 나는 이쪽이 맞다 B번이 맞다 B번이 맞다 C번이 맞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장 맞는 데 찾아가서 나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 선한교회도 코드가 있어요 14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있어요 틀렸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받고 다른 교회는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선한교회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잘 맞춰 가시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진을 배치하실 때 그런 원리를 따라 한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 진을 배치하시는데 원칙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지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기 군기 네 지파가 네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선임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인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단지파가 선임 지파예요 가운데 있는 각 지역의 가운데 그 그룹에 선임이 있어요 그 그룹의 선임 지파의 깃발이 가장 높이 올라가요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이죠 깃발은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비전 동일한 방향 동일한 목적 동일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 깃발 아래 선다는 것은 유다 깃발 아래 섰다 그러면 유다의 깃발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려가지고 루벤 깃발로 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군대를 가리켜서 군기가 잡혀있다고 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여기저기가 서있는 군대를 물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군기가 물란하다 그런 부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만 축내는 겁니다 비싼 군량미만 축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여러분 선한교회의 깃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만 주신 우리 교회에게 특별하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회복입니다 회복 이 교회에 오면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척 초기부터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병든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처음 개척에서는 그 하나님이 막 집중적으로 역사하실 때 정말 모든 예배마다 눈물 받아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삶을 회복시켜요 우리의 삶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회복시켜요 전도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4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의 동포를 구원하고 프랑스 교회와 협력하고 그들을 깨우고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 비전과 사명의 깃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깃발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파리에 있는 다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신하고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한 것을 싫어합니다 무질서가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모세가 신해산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기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추레옥기 32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우상, 송아지 만들어놓고 하는 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앉아서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신이 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다는 것은 그냥 춤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질서하게, 음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칙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노는 방자히 뛰어노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자유가 주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질서도 있어야 합니다 질서 아래 있는 교회가 부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질서 안에 있는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성장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그 여단장님이 완스타였는데 아주 좋은 크리스탄 집사님이 오셨어요 정말 실력도 있고 이분은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전 사병 막 다 좋아하고 중간 간부들은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안 하셔가 이렇게 살이 쪘는데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축구하자고 하니까 근데 너무 이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봄날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군기가 풀려버렸어요 긴장을 안 하니까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구타사고로 사람이 죽고 때렸는데 죽고 차에 치여서 사람이 죽고 또 우리가 천리엔군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정해부대가 여러분 차를 빌려가지고 차를 몰래 빌려가지고 타고 가다가 지리산에서 뒤집혀버렸어요 식물인간이 되고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로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일사발란하게 움직이는 거 당장은 힘들지만 거기에 파워가 있고 여러분 거기에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막 추락하고 있어요 저희 교단만 작년에 2만 명이 교인이 줄었어요 2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500명 모이는 교회가 40개가 없어진 거예요 엄청난 2만 명 숫자로 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교회 500명 교회가 40개가 날아간 거예요 각 교회마다 예산이 줄고 몇 10%씩 지금 교회가 떨어지고 있어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주1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떨어진다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응이 안 되고 교회가 떨어지는 이 시기에도 부응하는 교회가 있는데 수평이동이 아니라 세신자를 전도에서 부응하는 교회들을 가봤어요 설교도 해봤어요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궁 저렇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락하는 교회의 특징은 첫째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당나라 군대처럼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다 이러고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군대는 뭡니까?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외부의 적을 끌어들이고 우리끼리 총질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목사님은 장로님 장로님은 목사님 교인들끼리 그래서 거기서 다 서로 죽이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냐? Friendly Fire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미군을 쏘버렸어 Friendly Fire 한국교회의 위기는 Friendly Fire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진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한 깃발 앞에 모여서 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살고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깃발 아래 모이게 하셨다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진을 배치한 다음에 래위지판은 따로 개수를 하시잖아요 33절에 보면 래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따로 개수하신 이유가 뭐냐면 따로 배치하기 위해서 어디에 배치했어요? 진과 성막 사이에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핫, 게르손, 무라리지파 그리고 제일 앞에는 고아 자손에게서 나온 저희 고아 제사장도 이렇게 됐는데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이 이제 유다지파 바로 뒤에 배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배치 저기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임제 사이에 완충지대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숙이 1장으로 지난주 1장으로 가면 5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인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다 보면 죄를 지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르시는 겁니다 그냥 부딪히면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한 번 거르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도 일주일 살다 보면 죄 짓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충 완충지대의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을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의 관리자 이것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할론으로 말하면 이 레위인들이 하던 역할의 일부를 그 원리를 목회자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이 그대로 온 건 아니지만 역할은 그런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첫째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혹시 잘못하고 하나님의 범죄했을지라도 마치 그 교인들의 회개할 제목이 내 회개의 제목인 것처럼 엎드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와 그 그룹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를 관리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목사, 전도사, 교육자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그 임무를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관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예배가 되고 설렁설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무울 썰듯이 그냥 대충 썰어서 올려놓듯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예배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프로라는 건 뭐예요? 요리도 프로가 있고 그냥 주부가 있어요 그냥 요리사는 대충 설렁설렁 썰어도 요리가 돼 맛있으면 돼 그런데 프로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 하나를 썰어도 다 그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썰고 잘 만들어서 최고의 작품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우리 교역자들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이렇쿵 저렇쿵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옷을 잘 못 입을 수도 있고 뭐 노래를 못 할 수도 있고 행정을 좀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아론의 두 아들 곧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어버렸어요 불타 죽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잘못 관리한 두 아들 죽고 그 자리를 엘루아살 세 번째 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들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깨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흐명하시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감각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보시면 성막에서 일반 진을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잘 보여요 조금 멀리 떨어져야 잘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보이는 그룹이 있어요 앞자리만 보여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성막을 보면 전체가 다 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일반 백성들이 그냥 원칙 없이 성막으로 드나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완충지대를 두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물론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원리가 있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이 개혁을 하다가 농민 전쟁을 겪은 다음에 만인 제사장설을 수정했어요 누구나 제사들이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가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수준에 올라간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하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수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 원리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 설교하는 일, 또 예배를 드리는 일이요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원리와 원칙이 있고 그걸 배워야 돼요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프로페셔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칼 잡았다고 그냥 아 내가 좀 재주가 있다 칼 재주가 있다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다 정교하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정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셨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더 프로페셔널해야 돼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디테일하게 배우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고 코드를 맞추고 하나의 비전 아래 서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깨워서 정말 깨워서 이 일들을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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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